옛 선인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침 속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고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물었을 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걱정은 그만하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반초하며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걱정 좀 덜하고 살걸. 혹은 온갖 걱정을 당하고 살았던 게 후회돼. 그리고 만약 지나온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모두 되돌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 문제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의 소원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걱정은 소중한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다. 더 큰 행복에 다가가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걱정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걱정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불필요한 장애물일 뿐이다. 평생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온 존 셀비는 말수가 적었다. 그는 내 질문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 걱정은 그만해. 그게 다였다. 제임스 황은 이렇게 말했다. 왜 걱정하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묻곤 한다. 사사건건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계속 걱정한다고.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네.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삶의 해답은 이거야. 다가올 것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그냥 두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충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 말을 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인생의 현인들은 그 무슨 핑계를 댄다 해도 걱정은 필요 없는 짓이다.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면서 매우 강경한 언어를 사용했다. 앨리스 로미키는 풍요롭고 재미있게 살아온 삶을 회상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었다. 앨리스는 걱정이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헛수고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또한 바꿀 수 없지. 나는 진정으로 삶과 타협할 줄 알게 되었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후련하게 살고 있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 역시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 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아등바등 가진 노력을 다했을 정도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마치 석기시대 혈고인 이나 후비쪽이 되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알고 싶었다. 도대체 걱정이 없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자 앨리스가 답했다. 평온하고 잔잔한 기분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주지 그리 오래 전도 아니군. 내 딸들 중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걱정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곤 할 테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지. 물론 딸이 염려되었지만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평정을 크게 잃는 법은 없다네. 인생의 현자들이 겪으며 살아온 숱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비극들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걱정해도 괜찮다고 할 줄 알았다. 경제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사람들이 국제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혹은 병을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충고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걱정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이란 우리의 일상을 좌절시키는 복이라고 말하며 우리 능력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라고 충고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노후에 걱정하느라 낭비한 시간대를 되돌려 받고 싶다며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걱정은 복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즉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교훈을 떠올리며 되새기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때마다 인생 걱정거리들이 비켜간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 교훈을 주문처럼 외고 있다. 이외에도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을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인생의 현자들이 걱정을 떨칠 때 활용했던 특별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저마다 나름의 유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걱정하라. 인터뷰를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백세가 넘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 이야기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된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메디슨도 그들 중 한 명이다. 메디슨은 멀리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날 일에만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아주 많이 걱정된다면 일단 걱정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늘 걱정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걱정은 자네와 자네 인생을 무너뜨려 버릴 테니까. 하지만 안 하려 해도 어찌할 수 없이 걱정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면 걱정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걱정은 아무 이득도 없어. 그러니 한 번에 걱정할 수 있는 만큼만 걱정하고 나머지 걱정일랑 흐를 털어버리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걱정하는 거지. 앞날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하나씩만 걱정하는 거야. 둘째,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산이다. 루시로아는 젊었을 때 숫게 없는 성격과 대인 공포증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 지금 여든이 된 그녀는 쓸데없이 걱정하는 성격을 극복했다. 루시로아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나 역시 그렇고 늘 걱정하는 게 일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 설 일이 생길 때마다 할 말을 미리 적어두는 거야. 가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수술하고 비슷해. 걱정이 생기면 그 원인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지. 나는 걱정이 될 만한 일들에는 모두 대비를 했어. 난 신의 품 안에 있고 내 주변에는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을 걱정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미리 대비를 해. 이 충고는 많은 인생의 현자들도 했던 말이다. 그들은 걱정과 걱정을 크게 줄여주는 합리적인 상황 파악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안다. 조시와 베이트몬의 말에는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이 요약되어 있다. 걱정을 하려면 그 걱정거리가 뭔지는 알아야죠. 최소한 이유라도 알고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무언 무엇이 걱정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때로는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죠.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 파악입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걱정이 아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인생의 현자들은 어떤 일을 걱정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난 후에 여파도 경험하면서 모든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겪고 왔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들은 수용적 태도를 걱정의 해결책으로 추천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메시지는 가장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많이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다. 때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나이가 주는 무게 때문에 내가 무장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테레사 수녀는 올해 100세로 은퇴한 수녀들을 위한 거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역 봉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나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아연실색했다. 흥미로운 인생에 관해 듣고 싶다면 100세 수녀와 잠시 함께 있어보라. 거의 80년에 가까운 삶을 회상하며 테레사 수녀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준 말은 걱정을 벗어버려라였다. 수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걱정을 줄이는 기술을 터득했다. 우리를 위해 미사를 해주시던 신부님이 계셨지. 조금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몸이 약하긴 했지만 아주 섬세하고 참 아름다운 분이었어. 신부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들리는 발언은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일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받으셨나 봐. 신부님은 몹시 상심했대.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오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야. 화도 났겠지. 왜 자신이 돌아와야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신부님은 노 신부님께 찾아가. 그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난 그 걱정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해보세요.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군. 노 신부님 말씀대로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지요. 얼마 후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괴로운 생각이 사라졌답니다. 전부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답이었던 거죠. 테레사 수녀는 내가 만났던 인생의 현자들 중에 가장 평온한 분이었으며 그것은 수십 년간 실천해온 그냥 내버려 두기 덕분이었다. 테레사 수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이가 있다. 바로 한나 노벨이다. 한나는 1912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오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나에게도 오라고 부추겼다. 1932년 한나는 오빠의 말대로 미국에 갔지만 다른 가족 없이 혼자 가게 되었다. 한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나치에게 살해당했어.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늦었지. 한나는 후회 속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조언을 들어보자. 인생은 좋은 것이라네. 문제들에서 조언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테니까 삶에 대해 많은 걸 깨닫고 나니. 더 이상 괴롭지 않아 괴롭지 않게 되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더군.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움의 나락으로 더 깊이 떨어지니까 차분하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둬야지.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걱정하지만 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느긋하게 살지 느긋하게 생각하고. 내일 죽을 운명이라면 내일 죽겠지. 달리 방도가 있나. 인생은 짧아. 마음을 열고 걱정 대신 수용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현대인들에게 걱정은 풍토병이다. 걱정을 하도 많이 달고 살다 보니 이 교훈을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걱정의 주요 특징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 걱정할 것이 없을 때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쁜 일에 대한 걱정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등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인지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단순히 곱씹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회를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걱정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충고한다. 언젠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단지 걱정을 버림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조금의 걱정을 덜어낸다면 분명 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는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에서 가져왔다. 성공과 행복에 관한 수많은 강연과 책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인생의 다양한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살아온 인생의 현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현재들이 살아온 8만 년의 시간 속에 답이 있다.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당신을 조금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